조카 결혼식에 간 술주정꾼 옛날에 술버릇이 고약한 모주꾼이 조카 혼례식에 상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렀고 그 혼례식에 신랑집 대표로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 나이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을 상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학식도 있고 인품도 어지간한 사람인데 술만 입에 댔다 하면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었어요. 그러나 집안이 단출해서 이 사람밖에 상객으로 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술을 참을 수 있겠는가? 신랑 아버지는 아무래도 믿없지 않은지 말고 삐를 잡고 다시 한 번 물었어요. 염려 마십시오. 아무런 들 제가 조카 혼례식에서야 실수를 하겠습니까. 술이라면 눈도 떠보지 않을 테니 마음풍 놓으십시오. 모죽군은 사뭇 의젓하게 큰 기침까지 하며 말 안장에 덩실하게 앉아 길을 떠났습니다. 홍가에 당도하여 자리를 잡아 앉자마자 음식상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어요. 상 곁에 술 주전자가 보이자 모죽군은 원수 보듯이 했습니다. 한 잔 드십시오. 햅살로 담근 동동주입니다. 적대하는 이가 공손하게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올시다.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못합니다. 술이라면 곁에도 못 간다는 듯 손사리까지 쳤습니다. 술 구더기가 둥둥 뜬 동동주를 보자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이고 목젖이 넘어갈 지경이었지요. 괴람이 모가주나 조금 맛보십시오. 3년 된 것이온데 잘 우러났습니다. 이득 술 담그는 솜씨는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모죽군은 입안에 한 보식이나 도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거듭 도리질을 했습니다. 거절하느라 안간힘을 쓰다보니 상판까지 험하게 일그러졌지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예, 뱃속이 조금. 그라미 매실주를 한 잔 드시지요. 뱃속 안 좋은데야 매실주를 덮을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이라면 밀밭에만 가도 취하는 사람입니다. 모죽군은 도리질에 손사래에 술을 거절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술을 참아 실수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잘 치렀어요. 밤이 되자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맨손맹송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까 권하던 술잔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동동주, 모가주, 매실주 모두가 고루고루 알맞게 입고 알맞게 우러난 술이 눈앞을 지나가고 그때마다 입안에 군침이 고였습니다. 아무리 잠을 청해도 그 술잔들만 어른거릴 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핏 눈앞을 스치는 게 있었어요. 아까 음식 수발하던 아낙네들이 들락거릴 때 부엌으로 나있는 지게문으로 언뜻 보인 술, 자백이입니다. 자백이 몸뚱이에 막걸리가 허옇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모죽 끄는 슬그머니 일어났지요. 식구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겠지. 식구들은 낮에 손님 수발에 지쳐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지게문을 조심스럽게 밀쳤어요. 잠자리에 든 차림 그대로 아랫도리만 있고 윗돌이는 벗은 채 슬그머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깜깜한 부엌에서 자백이 있던 데를 더듬었지요. 자백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백이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막걸리가 어지간히 담긴 것 같았어요. 잔을 찾을 수가 없어 큼직한 자백이를 그대로 들어 입을 대고 조심조심 기울였습니다. 꿀꺽꿀꺽 들이켰지요. 하도 모질게 참은 다음이라 술 넘어가는 소리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한참을 들이케다가 숨이 차서 입에서 자백이를 뗐습니다. 이게 뭐야? 무엇이 공중에서 상투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조리 고개를 움직여 보았지요. 두 손은 자백이 양쪽 손잡이를 잡고 있으므로 손으로는 더듬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투가 천장에 매달아 놓은 갈고리에 걸린 것 같았어요. 점심 바구니 같은 걸 걸어놓는 갈고리였습니다. 허리를 굽힐 수 없어 술 자백이를 땅에 내려놓지도 못했지요. 어떻게든 상투에서 갈고리를 빼보려고 고개만 요리조리 내돌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내두를수록 갈고리는 상투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바지까지 내려가네 허리에 너무 힘을 쓰는 바람에 바지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허리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지와 저고리만 입고 나들이를 할 때는 그 위에 도포를 입었습니다. 여름에는 바지 저고리가 홀겹이고 가을과 봄에는 두겹이며 겨울에는 솜을 놓아서 입었지요. 모주꾼은 옷을 홀랑 벗고 술 자백이를 들고 벌을 선 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투에서 갈고리를 빼보려고 고개를 아무리 내둘러도 갈고리는 상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모주꾼은 회물 먹은 맥이 꼴로 할 일 없이 고개만 내두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닭이 울었습니다. 안방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변소에라도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잔치집이라 일이 많아 새벽부터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주꾼은 진땀이 날 지경이었지요. 무어라 구시렁거리며 들어오는 말소리가 안사돈 같았습니다. 안사돈은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를 더듬었어요. 성냥을 찾는 것 같습니다. 더듬던 손이 이내 모주꾼 몸뚱이에 닿았습니다. 모주꾼은 죽은 듯이 그대로 서 있었지요. 상어를 이리 옮겨서 걸어놨나? 안사돈은 모주꾼 몸뚱이를 한참 더듬었습니다. 어라? 상어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성냥이 어디 있나? 그렇지만 모주꾼이야 죽든 말든 그놈의 성냥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초에다 불을 당겼지요. 아이고 뭐니? 안사돈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비명소리에 식구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지요. 친척들까지 연하문명이나 몰려왔습니다. 사내의 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말뚝이 박혔어요. 처녀들과 젊은 여자들은 얼굴을 쌓아안고 도망쳤습니다. 순간 모주꾼은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사돈이 들어왔어요. 웬일인지 모주꾼은 별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꼴이 말이 아닙니다마는 그만한 까닭이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모주꾼은 자배기를 들고 바깥사돈한테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식구들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모주꾼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요사이 학질에 걸렸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질에는 이 방법이 제일이라고 하기에 염치불구하고 이 방법을 쓰고 있는 참입니다. 사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그랬으면 그랬지 이렇게 해서 학질이 떨어진다면야 그런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깥사돈이 반색을 하며 바지부터 추술려 올려주었어요. 몰려온 사람들은 그대로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깥사돈이 자배기를 받아 내려놓았습니다. 사돈어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바깥사돈이 모주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 안 사람도 지금 학질에 걸린지가 스무 날도 더 되었는데 낫지가 않습니다. 가실 때 집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이 비방을 좀 써주십시오. 바깥사돈이 모주꾼 손을 잡고 굽실거렸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모주꾼은 다행이다 싶어 하하 웃고 말았답니다. 아기와 호랑이 깊은 산골에 사는 아주머니가 밭과 나무 그늘에다 아기를 재워놓고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내려오다가 아기를 보았지요. 아기가 너무 예뻐 혀로 얼굴도 핥아보고 손도 핥아보았습니다. 호랑이 혀는 수세미처럼 까슬까슬하기 때문에 아기가 잠이 깨었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기가 호랑이를 보고 아하 하며 손으로 호랑이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요. 아기가 귀여우며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이 더 커지며 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아래서 김을 헤매고 있었어요. 아기는 호랑이에게 아하 하며 포대기에서 나와 풀밭으로 기어갔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찬찬히 보며 또 한 걸음 물러섰지요. 아기가 호랑이 앞으로 더 갔습니다. 호랑이는 또 물러서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사람의 새끼가 분명한데 이 녀석이 나를 보고도 겁을 먹지 않다니 어떤 녀석이 이렇게 겁없는 녀석이 있지? 호랑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기는 더 가까이 가며 손을 내밀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먼발치로 보기만 해도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는데 이 녀석은 도무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구먼. 생김새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무슨 짐승이 이렇게 겁없는 짐승이 있지? 호랑이 눈이 더 커지며 한 발 한 발 뒷걸음질을 칩니다. 아기는 방실방실 웃으며 호랑이를 향해 기어갔어요. 아기가 웃으며 손으로 호랑이 앞발을 잡으려 했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또 훌쩍 뒤로 물러섰지요. 가만있자 이놈이 살살 웃으면서 다가오는 게 암만 해도 이상하다. 나를 안심시킨 다음에 잡아먹으려는 수작이 들림없어. 그때 아기가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또 훌쩍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참 뒤로 물러나던 호랑이는 여차하면 도망칠 자세였지요. 그러면서도 이상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아기가 더 손을 내밀며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저만큼 도망치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여우가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어째서 그렇게 겁을 먹고 계십니까? 저기 저 녀석을 잘 봐라 하마터면 내가 저 녀석한테 잡아먹힐 뻔했다. 아니 저건 사람의 새끼 아닙니까? 아니야 사람의 새끼도 종자 나름이지 사람들은 나를 보기만 하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지는데 저 녀석은 사람 새끼 가운데서도 별난 놈이다. 너도 저런 녀석을 만나면 조심해야 한다. 아닙니다. 저렇게 쬐많은 녀석들은 저만 봐도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 녀석아 죽지 못해 환장했느냐? 호랑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우는 염려 말라며 아기한테로 갔습니다. 조금 가던 여우가 고함을 질렀어요. 호랑이 아저씨 제가 덫에 치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야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저 녀석이 덫을 놔놓고 나를 살살 몰고 왔구나. 사람이냐 녀석들은 어미나 새끼나 저렇게 교활하단 말이야. 호랑이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이놈아 그러기에 내가 뭐라 하더냐? 너를 살린다고 덤벙 거리다가 나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살린단 말이냐? 어떻게든 네가 끌러봐라. 그렇게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답니다. 돈벼락 맞은 영감 깊은 산골 어느 가난한 집에 도깨비들이 들어갔습니다. 웬놈들이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 주인이 엄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는 깊은 산골이라 도깨비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도깨비가 사람들한테 무슨 해코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먹을 꽃을 좀 주십시오. 도깨비들은 사뭇 정중하게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무슨 음식을 해주랴? 주인은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닌 것 같아 얼굴을 펴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메밀범벅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돈이 있습니다. 마르에다 엽전을 수십량 쏟아놓았지요. 돈을 본 주인은 당장 아내한테 메밀범벅을 찌라고 했습니다. 범벅이란 곡식가루를 된풀처럼 쓴 음식으로 호박이나 콩 팥 따위를 푹 삶은 다음 거기에 곡식가루를 넣어서 찐 것입니다. 도깨비들은 콩이나 팥 따위는 넣지 않고 메밀로만 쓴 범벅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인 여자는 금방 메밀을 타서 범벅을 쪘어요. 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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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 내놓 야 맛있다 이댁 아주머니 솜씨가 최고다 최고야 도깨비들은 낄낄거리며 정신없이 범벅을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일도 범벅을 쪄주십시오. 도깨비들은 또 돈을 듬뿍 내놓고 갔습니다. 다음 날도 주인 여자가 범벅을 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동네 여자들 갯날이어서 여자들이 이 집에 갯돈을 가져다 주고 갔습니다. 도깨비들은 담너머로 돈 주는 것을 보고 있다가 주인 한테 물었습니다. 아까 동네 아주머니 주고 가신 돈은 무슨 돈입니까? 갯돈이다.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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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을 만들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갯돈을 가져온다. 그럼 우리도 개를 내서 목돈을 만들겠습니다. 도깨비들은 범벅을 먹고 나서 모두 엽전을 수십량씩 내놓았습니다. 그날부터 도깨비들은 날마다 범벅을 먹고 갯돈을 내놓고 갔지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내면 된다고 해도 자기들은 날마다 내겠다며 날마다 억지로 맡겼습니다. 주인은 맡긴대로 받아주었어요.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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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돈을 타는 날이었습니다. 갯돈을 탄 아주머니 아주머니들은 돈을 쥐고 깔깔 거리며 즐겁게 갔습니다. 돈은 모두 동전인데 덜어 은전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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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전을 보자 깜짝 놀라 따로 소중하게 간소했지요. 우리도 오늘은 갯돈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갯돈은 얼마나 됩니까? 너희들은 한 녀석 앞에 500냥 쯤 된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아 그것으로 재넘어 들판에다 논을 백마직이 사놨다. 그게 모두 너희들 논이다. 우리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데 우리들한테 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가 농사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놈의 영감탱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 영감탱이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고 도깨비들은 야단 법석 이었습니다. 저 영감탱이를 끌고 가서 강물에다 던져버리자거니 깊은 산 바위 꿀 속에다 내려놓고 오자니 한참 떠들썩 했습니다. 아니야 그래 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해줄 거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봐서 그걸로 하자. 그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은으로 만든 은전 같더라. 지난번에 아주머니들이 갯돈을 타갈 때 어떤 아주머니가 동전 가운데 섞여있는 은전을 보더니 깜짝 놀라 눈이 둥그레지던데 사람들은 은전을 아주 무서워하는 모양이야. 그래 그럼 됐다 은전을 잔뜩 모아오자. 다음날도 도깨비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놈의 영감아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은전이다 은전. 도깨비들은 은전을 마당으로 수없이 던졌습니다. 영감은 마루에 앉아 발발 떠는 신용을 했지요. 야 모두 은전을 한꺼번에 수십 개씩 던져라. 그러면 도깨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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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전을 정신없이 던졌습니다. 마당에는 금방 은전이 잔뜩 쌓였지요. 아이고 나는 죽는다. 영감은 꼴가닥 숨이 넘어가는 신용을 하며 벌렁 누웠습니다. 저 영감 탱이가 죽었다. 가자. 이제 이 집구석에는 발걸음도 하지 말자고. 도깨비들은 히히 웃으며 돌아갔답니다. 도둑 소굴에 들어간 꼬마 흉년이 들자 도둑이 많아졌습니다. 잿길 으슥한 곳에서 강도들이 칼을 들고 숨어있다가 돈을 빼앗기도 하고 떼들 지어 부잣집을 털어 가기도 했습니다. 농부가 장에 가서 송아지를 팔아 그 돈을 어미소에 싣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돈이 모두 구리로 만든 엽전이라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새끼를 떼놓고 오는 어미소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울었지요. 그때 길목을 지키고 있던 도둑 무리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불쑥 뛰어나왔습니다. 도둑놈 무리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불쑥 뛰어나왔습니다. 소 등에 싣고 온 것이 송아지판 돈이랬다.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농부는 발발 떨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목숨은 살려주마. 소는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너는 사람이라 팔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죽이겠느냐 소하고 돈만 가져갈 테니 너는 어서 가거라. 소 임자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 오니 소가 먼저 와서 외양간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새끼 뗀 소라 도둑놈들이 한눈 파는 사이 새끼를 찾아 집으로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 등에는 송아지 판 돈뿐만 아니라 다른 돈 까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도둑놈들이 그날 강도질한 돈까지 몽땅 소에다 싣고 가다가 소를 놓친 모양입니다. 송아지 값 서너 배나 되는 돈 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이 이상하더니 이런 횡재를 하는구나. 소 임자는 입이 함짓 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때 열두어 살짜리 아들 놈이 아버지 말을 듣고 혼자 눈을 밝혔습니다. 예사 때도 엉뚱한 짓을 잘하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아이는 다음날 읍내로 가서 사토한테 아버지가 당한 일을 말하며 그 도둑놈들을 모두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도둑놈들을 모두 잡고 싶다마는 잡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도둑놈들 수가 맡겼습니다. 좋은 방법이구나. 내 말대로 하면 나졸들도 다치지 않고 도둑놈들을 모조리 잡을 수 있겠구나. 나는 곧바로 나졸들을 끌고 갈 테니 네가 먼저 가거라. 사토는 아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이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갔지요. 마침 아버지가 집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어제 송아지 판 돈을 놔두고 도둑놈들 돈만 소에다 싣고 도둑놈들 소굴로 갔습니다. 도둑놈들이 깜짝 놀랐지요. 우리 아버지가 이 돈은 돌려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돈을 돌려보내다니 보복을 당할까 싶어 겁을 먹었구나. 그런데 어린 놈이 여기까지 오다니 기특하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오다가 봤더니 이 근처에 광군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벌써 저쪽 산곽대기까지 광군이 쫙 깔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길가에 우리 보초가 있었을 텐데 그 녀석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도둑놈 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나졸들이 어떤 사람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그이가 그 보초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당장 도망쳐야겠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장님 부하들은 열 명도 못 되는데 섣불리 도망치다가는 금방 붙잡힐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둑놈 대장은 퉁방울 같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졸들이 쳐들어와서 붙잡으면 순순히 잡혀주는 척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순순히 잡혀주는 척 하다니? 이 녀석 네가 우리들을 모두 죽일 작정이냐? 대장은 대번에 주먹을 얼렀지요? 제 말을 더 돌아보십시오. 순순히 붙잡혀주는 척 하고 오라를 묶으면 묶는 대로 순순히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졸들이 안심을 할 것 아닙니까? 머리 쓸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머리 쓸 때가 그때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오라를 끄르고 도망을 칩니다. 나졸들은 틀림없이 두 손을 뒤로 모아 단단히 뒷 결박을 칠 테니 그 뒷 결박을 끄르자면 미리 결박 끄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졸들이 우리를 붙잡아 뒷 결박을 지어묶으면 묶는 대로 순순히 묶였다가 나졸들이 안심하고 도망친다 이 말이냐? 그러자면 단단히 묶어놓은 오라를 끄르는 연습을 미리 해야 한다 이 말이 구나? 그렇습니다. 도둑놈 대장은 도둑놈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숨을 식은거리며 아이가 말한 대로 무사히 도망칠 방법을 설명했지요. 도둑놈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손을 뒤로 돌려 단단히 묶어라. 대장 명령이 떨어지자 도둑놈들은 모두 다른 녀석들 손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은 단단히 묶었는지 하나하나 검사까지 했지요. 모두 단단히 묶였습니다. 이제 대장만 남았습니다. 대장님은 제가 묶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말하자 대장은 그러라며 두 손을 뒤로 돌렸어요. 아이는 대장 손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대장님도 단단히 묶었습니다. 지금부터 끄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모두 들어라. 이제부터 모두 오라를 끌러보아라. 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꼬마가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 가느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모두 오라를 너무 단단히 묶어서 얼른 끄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졸들 돌아와서 끌러달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째? 대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 그들 더러 끌러달라고 하면 금방 달려와서 끌려줄 것입니다. 그때 벌써 나졸들이 창과 칼을 겨누며 우르르 몰려 들었답니다. 어느 스님의 꿈 옛날 어느 젊은 스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이 스님도 처음 스님으로 들어갈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마음을 도사리고 참선을 해도 도무지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요. 경을 읽어도 잡념 참선을 해도 망상 이었습니다. 스님은 바랑을 매고 정처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중을 그만둘까 어쩔까 골똘히 생각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머리를 기르고 환속 고속 쇠로 돌아간다는 것이 헌우 갈아입듯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중속 환 이라고 손가닥질 당할 일이 끔찍했지요. 머리를 깎고 새님이 되었다가 다시 환속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여러 가지입니다. 새님이 되었다가 다시 속세로 돌아온 사람은 속환 또는 중속 환 이라고 하고 중속 환 이라고 하고 중속 이라고 합니다. 모두 얕잡아 부르는 말들이라 환속을 하면 가는 곳마다 중속 환 이 중속 환 이 하며 손가락질 당하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꼴로 살아야 할 테니 그것도 이만저만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에 있어봤자 도무지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스님은 고개를 가리산 지리산 갸웃거리며 길을 가다가 길가 잔디밭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부잣집 처녀로 보이는 아가씨가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오고 있었어요. 스님은 처녀를 보자 눈이 퉁방울만 해졌습니다. 처녀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입니다. 얼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선녀가 아닐까 싶을 지경이었어요. 처녀가 앞을 지나가자 스님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우드컨이 앉아 처녀의 뒷모습만 멍청하게 건너다 보고 있었어요. 모녀는 저쪽 동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멍청하게 앉아있던 스님은 한참 만에야 일어나서 가던 길을 다시 갔습니다. 스님 눈에는 그 처녀 얼굴만 어른거렸지요. 그 뒤부터는 연보를 해도 그 처녀 얼굴이고 밥상을 받아도 자리에 두어도 그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그 처녀와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오직 그거 한가지만을 온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수없이 떠오르던 잡념도 이때부터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요. 한달 두달 반년 일년 날이면 날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처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동안 오로지 그 처녀와 부부가 되어 살게 해달라는 소원만 빌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빌다가 앉은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든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목탁을 치며 간절히 빌다가 비실비실 옆으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꿈같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스님은 그 처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바위도 3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더니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싶었습니다. 스님은 머리를 기르고 꽃같은 아내와 신접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원래 가난한 집이라 논발 서너 마지기에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꿈같은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이라 스님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생기자 집에는 생기가 더 돌았습니다. 얼마 뒤에 또 아이를 낳고 또 낳았습니다. 셋이 되더니 어느새 다섯이 되었어요? 자식이 많아질수록 살림은 점점 더 찌들어 갔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입힐 수 없고 먹기는 말 그대로 군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내외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지만 도무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곱던 얼굴도 말이 아니었지요. 첫 새벽부터 농사일에 찌들고 또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길쌈을 하느라 얼굴에 기미가 끼고 맑고 예쁘던 눈도 비온날 지팡이 자국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시름시름 알타가 자리에 누웠어요? 그렇지만 의원은 커녕 약한첩 지어올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큰 병은 아니었던지 여러 날 만에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돌멩이가 깨지게 땡병만 쏟아졌습니다. 논밭의 곡식은 잎사귀가 모두 빌빌 꼬이다가 누렇게 고스러져 버렸습니다. 내외는 먹고 살 길이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앞세우고 동량지를 나섰습니다. 그러다 다섯이나 되는 아이들을 내리고 얻어먹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처럼 동량지를 나선 사람들이 길바닥에 줄을 섰습니다. 더구나 아이 하나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길거리에서 숨이 넘어갔습니다. 내외는 눈물을 흘릴 기력도 없었어요. 말라붙은 눈으로 아이를 아무데나 묻었습니다. 허탈하게 앉아있던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 많은 식구가 이렇게 함께 몰려다니다가는 모두 한꺼번에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둘씩 나누어 따로 다닙시다. 아내 말에 사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외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데리고 헤어졌습니다. 내외는 아이들 손을 잡고 조금 가다 돌아보며 울고 또 보며 울었지요. 너무 서럽게 울던 사내는 그만 탈기가 저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앉아있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사내는 입을 떡 벌렸어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얼마전에 부처님께 빌던 법당의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사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산게 모두 꿈이었구려. 스님은 엉엉 울며 새삼스럽게 부처님께 절을 했습니다. 한자리 도자리 세자리 계속 절을 했지요. 그 다음으로 삼천자리를 했습니다. 그 꿈이 부처님의 조화인 줄 깨달은 스님은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호랑이를 잡는 매 등에 등에 사냥 망태기를 짊어진 젊은이가 한쪽 어깨에 매를 한 마리 앉히고 덩실한 기화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구두새로 소문난 영감 집입니다. 빠끔하게 열린 대문 사이로 마당에서 닭들이 모이를 주워먹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젊은이는 그 닭들을 향해 매를 휙 날렸어요. 매는 손살같이 날아가 제일 큰 수탉을 후다닥 덮쳤습니다. 저게 뭐야? 그 집에서는 대번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젊은이는 의젓하게 대문을 밀치고 들어가 매를 붙잡았지요. 너는 어떤 놈이냐? 남의 닭을 이렇게 죽이다니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냔 말이다. 구두새 영감이 시퍼렇게 악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한 집에 이런 소동을 벌이다니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닭값을 후이 물어드리겠습니다. 이놈의 매가 어제 호랑이를 한 마리 잡더니 아직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은 다음에는 그 살기가 남아 꼭 이런 병통을 부립니다. 머시라 저 매가 호랑이를 잡아 그게 정말인가 매가 호랑이를 잡았다는 말에 영감과 그 집 식구들은 모두 눈이 둥그레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꿩이나 토끼 같은 자잘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매로 호랑이만 잡지요. 어제도 지리산에서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젊은이는 망태기를 벗어 호랑이 가죽을 꺼내 마루에 훌쩍 펼쳐놓았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그 입이 딱 벌어졌지요. 오랫동안 산을 싸댄 다음이라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댁에 소란을 피웠으니 그 벌충으로 이 호랑이 가죽을 드리지요. 이 호랑이 가죽을 거져주겠다고? 구두세 영감과 식구들은 눈이 주발만 해졌습니다. 닭값에다 소동벌인 것까지 합친 값입니다. 저야 마음만 먹으면 호랑이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껄껄 웃었습니다. 주인은 호랑이 가죽을 만지며 입이 귀밑까지 찢어졌습니다. 어서 사랑방으로 들어가세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집에서 자고 가게나 영감은 젊은이를 사랑방으로 떼밀었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저 닭을 삶아서 술부터 한잔 주십시오. 젊은이는 의젓하게 사랑방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영감은 식구들한테 어서 닭을 삶아서 술상을 차려오라고 설레발이 요란스러웠지요. 젊은이는 매를 아랫목 횟대에 끌어다 댔습니다. 매가 횟대로 옮겨 앉았습니다. 헌데 매로 호랑이를 잡다니 믿어지지 않은 영감은 물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게 정말인가? 지렁이로 고래를 낚는다면 몰라도 매로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은 육신평생 듣던 중 처음일세. 도대체 매로 호랑이를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그건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방이라 아무한테도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만약 호랑이를 잡아 돈 벌겠다는 사람이 그 비방을 알게 되는 날에는 1년도 못 가서 조선팔도 호랑이는 씨가 마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그렇게 희한한 비방을 알고 있단 말인가? 희한한 방법이 다마다요. 만약 제가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부자가 되어도 진즉 만석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겠구먼 헌데 그 비방을 나한테만 슬쩍 귀띔 해줄 수 없겠나? 영감은 음충맞게 웃으며 낮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감님은 천석군이라던데 호랑이까지 잡아서 재산을 늘리자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아 천석군이 뭔가 만석군은 되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지.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더니 영감님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럼 호랑이 잡는 방법을 간단한 걸로 한 가지 가르쳐드리지요. 호랑이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어서 말해보게나. 영감은 눈을 번쩍이며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 영감님처럼 몸피가 작으면서도 힘이 세고 담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힘도 쓸만큼 쓰고 담력도 어지간하네. 그러면 됐습니다. 깊은 산을 쏟아내면 호랑이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영감은 젊은이 앞으로 더 조여 앉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겁을 먹지 말고 뚜벅뚜벅 호랑이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호랑이란 놈이 이 늙은이가 어떤 늙은이간데 나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러고 멍청하게 건너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느닷없이 호랑이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이놈 호랑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번개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란 호랑이가 어쩌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바람에 호랑이는 피하지도 못하고 엉겁결에 영감님을 한입에 꿀꺽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려들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번개같이 되들어야 합니다. 호랑이가 삼켜버렸다면 나는 호랑이 밥이 되었잖는가? 아닙니다. 하도 거세게 되들었기 때문에 아무 상처도 없이 호랑이 뱃속으로 쑥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 호랑이는 잡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뱃속에서 호랑이 동구멍으로 손을 쑥 내밀어 호랑이 꼬리를 잡고 안으로 힘껏 당깁니다. 발로 버티고서 꼬리를 사정없이 잡아당기면 호랑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호랑이가 호랑 뒤집히고 사람은 밖으로 나오겠지요. 그렇게 밖으로 나오면 몸에 묻은 호랑이 똥을 털털 털어버리고 호랑이를 챙기는 것입니다. 예끼 그런 허튼 소리가 어디 있나? 이건 우스갯소리고 정말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방법 하나면 호랑이를 수십 마리 잡을 테니 해야 합니다. 천냥? 천냥에서 한 푼도 애누리는 안 됩니다. 들어봐서 그럴 듯 하면 되겠네. 좋습니다. 상투 짤 때 상투 안채 자리에 머리털을 미는 백호칼 있지 않습니까? 백호칼? 그 째만한 백호칼로 어떻게 호랑이를 잡는단 말인가? 들어보십시오. 백호칼을 잘 갑니다. 얼마나 잘 갈아야 하냐면 칼날 위에다 머리카락을 걸쳐놓고 훅 불면 두둥강이 날 정도로 갈아야 합니다. 그 칼을 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늦은 봄이 좋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노라면 먹이를 잔뜩 먹은 호랑이란 놈이 봄볕에 나른하게 늘어져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살금 살금 다가가서 백호칼로 호랑이 이마에다 열십자를 긋습니다. 칼이 머리카락도 동강이 날 정도니까 웬만큼 깊이 그어도 호랑이는 모르고 잠만 잡니다. 그럴 테지. 호랑이 뒤로 가서 꼬리를 붙잡습니다. 이 방법은 호랑이 꼬리를 얼마나 단단히 붙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처음에는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꽉 잡으면서 이놈 호랑아 하고 발로 호랑이 엉덩이를 사정없이 걷어찹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가 후다닥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알 호랑이는 홀랑 빠져나가고 호랑이 가죽만 남습니다. 알 호랑이 만 빠져나가고 가죽만 남아? 그렇지만 아직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얼른 호랑이 가죽을 챙겨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이 값나가는 것이니까 가죽만 들고 도망쳐야지. 그 자리에 어물거리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호랑이는 이미 죽었을 텐데? 아닙니다. 잔뜩 놀란 알 호랑이가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산골 자기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제야 가죽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호랑이는 화가 잔뜩 나서 우르렁거리며 쫓아오겠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쓸 때는 알 호랑이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 방법도 좀 허황한 것 같구먼. 그때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삶은 달기며 안주가 푸짐했지요? 그럼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한 잔 마시고 가르쳐 주게나. 영감이 주전자를 들어 술을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총이 있어야 합니다. 총? 나는 총을 쏠 줄 모르는걸. 총 솜씨는 필요 없고 방아쇠 당길 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다 잘못 쏘면 호랑이한테 내가 당할 게 아닌가?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먼저 호랑이 굴부터 찾아야 합니다. 굴을 찾으면 멀찍이 숨어서 호랑이가 사냥을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호랑이가 굴에서 나가면 총을 들고 굴로 들어갑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 이 사람이 지금 누굴 죽이려고 그러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못 들으셨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굴에 들어간 다음 하얀 헝겊으로 총 끝 머리를 뭉텅하게 싸서 단단히 묶습니다. 헝겊은 꼭 흰 헝겊이라 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호랑이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기가 지루하면 거기서 한숨 자도 됩니다. 뭐라고? 호랑이 굴에서 잠을 자? 호랑이가 들어오면 깨워주니까 아무 탈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깨워주다니 그건 또 무슨 실없는 소린가?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지만 경계심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제 굴에 들어오면서 혹시 굴 속에 어떤 녀석이 들어오지 않았나 뒷걸음질을 치면서 꼬리를 휘휘 저으며 들어옵니다. 그 꼬리가 영감님 얼굴을 문지르면 저절로 잠이 깨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어나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호랑이 굴에서 잠을 잔단 말인가? 잠을 안자도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호랑이가 꼬리로 얼굴이든 몸뚱이든 문지르면 그때 총을 들어 호랑이 엉덩이를 팍 찌릅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어쩌겠습니까? 깜짝 놀라 획 돌아서며 총 끝에 묶어놓은 하얀 헝겊을 덥썩 물겠지요? 그때 빵 쏘든지 가만히 계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정말 기막힌 방법일세 그려 이 방법은 천량 값이 되겠지요? 알았네 천량 내겠네 그렇게 선선하게 나오시니 덤을 하나 얹겠습니다. 그려 잔밖에 한 잔 쭉 들고 계속하게 영감은 젊은이한테 잔을 넘기고 술을 따랐습니다. 직접 닭다리까지 집어주었지요? 이번에는 총이나 칼도 필요 없고 강아지 한 마리 하고 단단하게 꽃 녹근 대빨에 참기름 한 종지 면 됩니다. 강아지 하고 녹근 하고 참기름? 그렇습니다. 강아지는 작을수록 좋고 녹근은 길고 아주 즐겨야 합니다. 그 녹근으로 강아지 목을 메어 호랑이가 잘 다니는 길목으로 갑니다. 새벽이 좋지요? 강아지 몸뚱이에다 참기름을 골고루 바른 다음 녹근 끝을 나무에 메어두고 저만큼 앉아 있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보면 어쩌겠습니까? 한입에 더 없어 물어 삼키겠지. 맞습니다. 새벽 호랑이 쥐나 개나 한다지 않던가요? 그렇게 배가 고픈 판에 참기름으로 양념까지 해놨으니 강아지를 한입에 물어도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버리겠지요? 강아지 발라놨으니 강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랑이 똥구멍으로 퐁당 빠져나갑니다. 호랑이는 강아지를 다시 덥석 주워먹겠지요? 또 똥구멍으로 퐁당 빠져나갈 거고요. 이렇게 서너번 빠져나갈 때까지 지그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강아지가 서너번 빠져나왔을 때 큰 기침을 하며 호랑이 앞으로 썩 나서는 겁니다. 호랑이 앞에 나서다니 전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태 먹으나만한 강아지만 주워먹다가 진짜 밥이 나타났으니 어쩌겠습니까? 어흥 하며 달려들겠지요? 그러면 입에서 똥구멍으로 서너번이나 감긴 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려든 기세만큼 줄이 감겨 호랑이는 주둥이를 제 똥구멍에다 쳐받고 동그랗게 또리가 됩니다. 그러면 따로 묶을 것도 없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또리 구멍에다 장대를 꿰어 떠메오는 일만 남습니다. 에이 그것도 너무 허황하구먼 그러기에 덤이지요. 또 없나? 호랑이는 많이 잡았으니 이번에는 곰을 잡지 않겠습니까? 곰? 그거 좋지. 이것은 이천냥입니다. 이천냥이나? 웅담 하나값이 얼만 줄이나 아십니까? 알고 있네. 어서 말해보게나. 여기에는 강아지나 참기름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곰이란 놈은 미련하기도 하지만 또 오기가 이만저만 드센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오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곰이 잘 다니는 길가 큰 나뭇가지에다 사람 가슴 통만한 돌 덩어리를 하나 매달아 놓습니다. 돌 덩어리는 곰이 기어갈 때 곰 대가리 높이로 매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곰이란 놈이 예사 때처럼 도토리라도 떨어지지 않았나 길바닥만 두리번거리며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돌 덩어리가 이마에 부딪히겠지요. 눈에서 불이 번쩍할 게 아닙니까? 그렇겠지. 곰은 잔뜩 화가 나서 돌 덩어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조금 물러간 이놈의 돌덩어리가 곰한테로 다가올 것입니다. 곰은 잔뜩 화가 나서 돌덩어리를 사정없이 들이받아 버리겠지요. 저만큼 가던 이놈의 돌덩어리가 이번에는 더 거세게 달려듭니다. 대가리가 아파서 환장을 하겠는데 이놈의 돌덩어리가 또 다가오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곰은 아까보다 더 세게 들이받아 버릴 겁니다. 그래도 이놈의 돌덩어리가 저만큼 물러가다가 또 달려오지요. 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돌덩어리를 박고 또 박고 정신없이 들이박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덩어리가 작살나든 곰 대가리가 작살나든 둘 가운데 하나는 작살이 나겠지요? 그거 기막힌 방법이구먼 곰은 미련한 놈이라 들림없이 그럴 거야. 영감은 크게 웃으며 벽에다 등을 기댔습니다. 횟대가 움직이자 매가 날개를 퍼닥거렸지요. 영감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매가 표독스런 눈으로 영감을 노려보았어요. 영감은 찔끔하며 옆으로 조금 비켜 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매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표독스런 눈은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 구먼. 염려 마십시오. 그럼 이제 모두 삼천냥입니다. 알았네. 또 없나? 또 없냐고요? 조선팔도 호랑이하고 곰을 싹 쓸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또 곰 잡는 방법을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리지요. 이것도 이천냥입니다. 그러면 모두 오천냥이지요? 그 방법도 먼저 들어보세나. 그러지요. 곰이란 놈은 식성이 좋아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습니다. 짐승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나무에 올라가서 도토리나 머루도 따먹습니다. 이 녀석이 새끼를 찾을 때는 개울로 가서 새끼들한테 가재를 잡아먹입니다. 어미가 큼직한 바윗돌을 뒤집으면 그 밑에 가재가 오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끼들이 가재를 잡아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미곰이 바윗돌을 들쳐서 붙잡고 있을 때 이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 바위를 턱 놔버리겠구먼 그럼 새끼들이 다 죽겠네 그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끼들만 죽을 텐데 어린 새끼들 잡는 것은 잔인하기도 하고 새끼는 값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미를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무슨 짐승이든 새끼 찬 어미는 이만저만 사납지 않은가?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곰 생김새만 보고 미련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곰도 제가 살아가는 길 속으로는 이만저만 영악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곰이 다니는 길목에다 함정을 파서 위에다 나뭇가지를 걸쳐놓고 풀로 살살 덮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곰은 그게 함정인 줄 알고 웃으며 피해 다니고 노루나 너구리 같은 멍청한 짐승들만 빠지지요. 그런데 함정이 오래되면 그런 짐승들도 빠지지 않아 방치된 함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여 함정을 팔 것도 없이 돌보지 않는 그 함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곰이 함정을 피해 다니는데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들어보십시오. 곰이 함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풀을 함정 위에만 깔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풀을 함정 위에만 깔아놓을 게 아니라 함정 위쪽과 아래쪽으로 멀리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풀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함정인지 모르겠지요? 그렇게 꿈은 그렇게 풀을 덮어놓고 함정에서 한참 위쪽에 앉아 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곰이 도랑에 나타나서 새끼들한테 가재를 잡아먹이며 내려오면 곰이 함정으로 올라오는 길목에 다다를 때까지 지그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곰이 길목에 오면 이놈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지요? 그러면 곰이 어쩌겠습니까? 새끼 찬 곰이라 산압계 쫓아 올라오겠구먼. 그렇습니다. 곰이 산압계 쫓아 올라오면 함정 한참 위에 앉아있던 영감님도 이놈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곰을 향해 손새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바로 함정 언저리 짬해서 우뚝 걸음을 멈춥니다. 그러면 곰이 어쩌겠습니까? 곰은 함정인 줄 모르고 쫓아오다가 함정에 곤두박이 겠구먼. 참 기막힌 방법이네 그려. 그럼 이제 이천냥을 보태서 오천냥 입니다. 알았네 알았어. 그런 방법도 없나? 조선팔도 후랑이 하고 곰을 싹쓸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남은 것은 딱 한가지 매로 호랑이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르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정말 안되겠나? 안됩니다. 그렇지만 요점은 귀띔해드릴 수 있지요.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은이는 안주그릇에 남아있는 닭 대가리를 가리켰습니다. 그거라니 그 닭 대가리로 어쩐단 말인가? 이 닭 대가리의 양쪽 눈을 보십시오. 어라? 눈알이 없네? 양쪽 눈알이 모두 없구먼? 이게 어떻게 된거지? 저 매가 아까 닭을 덮치지 않았습니까? 덮치는 바로 그 순간에 양쪽 눈을 뽑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 사이에 이렇게 감쪽같이? 영감은 놀란 눈으로 닭 대가리 양쪽 눈을 보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대에 올라앉아 있는 매가 표독스런 눈알을 굴리며 영감을 내려다보았지요. 매란 놈은 날짐승 눈이든 길짐승 눈이든 눈알을 제일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저 매는 호랑이 눈알도 순식간에 뽑아먹어 버린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영감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헌데 매는 예사로는 호랑이한테 달려드는 법이 없습니다. 영감은 건성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매가 호랑이한테 달려들도록 하는 것이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바로 그 비방입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비방이겠구먼. 가만있자. 그것은 삼천냥 내겠네. 삼천냥 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방 하나면 조선 천지에 있는 호랑이란 호랑이는 싹쓸이를 할텐데 요새 호랑이 가죽 한장에 일천냥이면 네 돈 받을지 모릅니다. 열장이면 일만냥 백장이면 심만냥 아닙니까? 조선 팔도 아니 만주까지 합치면 호랑이가 몇천마리인지 모를텐데 호피 세장 값에 그 비방을 가르쳐달란 말씀입니까? 그럼 얼마면 되겠나? 정말로 알고 싶으시다면 대개 따님을 저한테 시집 보내십시오. 뭐라고? 내 딸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 집과 재산도 몽땅 저한테 넘기십시오. 집이나 재산 같은 것은 별로 욕심나지 않습니다만 영감님께서 그 비방으로 호랑이를 잡기 시작하면 이런 시골 구석에서 살지 않고 서울로 가서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실 것입니다. 그럴 테니 제가 따님하고 이 집을 지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에다 이 집까지 몽땅 달라고? 싫으시다면 저야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아 아닐세 영감은 한참 눈을 껌뻑이더니 갑자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내 딸이랑 집이랑 내 재산의 반을 자네한테 넘기겠네. 재산의 반이라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방을 말씀드린 다음에는 절대로 무를 수가 없습니다. 무를 수 없는 까닭을 아시겠지요? 그게 물건이라면 돌려받으면 그만이지만 말은 입에서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꼬먼 알겠네 어서 그 비방이나 말하게 그럼 계약서부터 쓰십시오. 따님과 이 집과 전 재산의 반을 저한테 넘긴다고 쓰셔야 합니다. 알았네 영감은 대번에 먹을가라 계약서를 썼습니다. 젊은이는 계약서를 보쯤에 단단히 챙겼지요? 그런 말씀드리지요. 우선 저 매로 꿩을 한 마리 잡아 그 꿩을 죽은 채로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찾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아까 그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갔던 녀석처럼 뚜벅뚜벅 호랑이 앞으로 다가갑니다. 어느 만치 가서 호랑이한테나 그 꿩을 휙 던지지요. 호랑이가 덥석 물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매를 휙 날립니다. 매가 호랑이 입에 물린 꿩을 덮칠 것은 정한 이치이겠지요? 호랑이는 입에 꿩을 물었으니 매를 물 수가 없습니다. 헌데 매는 짐승의 눈만 보면 환장하려는 짐승이라 대번에 호랑이 양쪽 눈알을 파먹어 버립니다. 영감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장립이 된 호랑이가 어쩌겠습니까? 제자리에서 길길이 뛰다가 제풀에 죽고 말겠지요? 귀막힌 방법이구먼. 영감은 거듭 감탄을 했습니다. 헌데 꼭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 비방을 가르쳐달라고 하도 애걸을 하기에 방금 영감님한테서 받은 것만큼 돈을 받고 그 비방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비방을 가르쳐주자마자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있던 매가 느닷없이 그 사람 얼굴을 확 덮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제가 달려들어 겨우 매를 붙잡았습니다. 어째서 매가 그렇게 덮쳤단 말인가? 저 매 눈을 보십시오. 영감은 놀란 눈으로 매를 보았습니다. 매는 표독스런 눈알을 굴리며 영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매는 예사 영물이 아니라 저 눈으로 사람의 마음속까지 환히 들여다보지요. 아까 그 사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방을 듣고 나서 저한테 재산을 넘기지 않고 저를 해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매가 사내를 덮친 것이지요. 영감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매와 젊은이를 번갈아보며 매를 피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영감님께서야 그런 못된 생각을 하셨을 리가 없는데 뭘 그렇게 겁을 내십니까. 그 그렇긴 하지만 영감은 매를 건너다 보며 문턱까지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조카 결혼식에 간 술 주전 꾼 이야기는 읽으면서 제가 다 긴장을 냈던 이야기입니다. 조카 결혼식에서 그렇게 민망한 상황을 맞이했으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주정권의 재치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상황에서 학질을 생각해 내다니요. 학질은 당시 정말 무서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무서운 병으로 말라리아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학질을 떼다 라는 말도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때 쓰이는 말이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